세 번째,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피난기구를 좀 더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그래서 분명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피난기구에서. 아닌 겁니다. 아닌 거기 때문에 주요구조부가 당연히 내외구조. 내외구조가 무슨 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 일반적인 요즘 건물들은 다 돼요. 내외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소방구조용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직통계단인 피난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편의적으로 하게 되시면 이렇게 돼요. 계단 정도 했을 때 계단 쪽 얘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했죠. 계단을 그냥 어렵게 기억을 하시지 말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있겠지만 눈의 강조에서 그냥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뭐냐면요. 계단이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층이 이렇게 있으면 각 층층마다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을 거고 계단이 있을 거고 계단이 있을 거고 계단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봤을 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직통계단이에요. 일반. 일반 직통계단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이렇게. 문이 하나씩 딱 생기면 이게 무슨 계단?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이 하나 생기면 문 1이 되면 이 계단의 이름은 무슨 계단? 그죠. 이게 이제 피난계단이 되는 거예요. 직통계단이 이제 피난계단. 문이 없을 때는 그냥 직통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이 하나 있으면 피난계단이라고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갔을 때 어떤 실을 통과해서 문을 두 개 통과해야 돼요. 이런 안전실이라는 실이 생겨가는 이런 실이 생겨서 문이 두 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 계단이 되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계단? 그죠. 이게 특별 피난계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그냥 수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피난기구는 뭐냐면 피난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 직통계단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 가운데 일단 가운데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가운데 모아놓지 말고 어떻게 분산해서 반대방향으로 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 모아놓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일부분 설계를 할 때 대부분이 이쪽 계단과 이쪽 계단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사람들이 분산돼서 피난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피난 설계를 할 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단이 어떻게? 이런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어떤 계단?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이 두 개 있으면 양쪽으로 사람들이 분산하니까 어떻게 피난하기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거? 피난기구를 그래도 2분의 1 감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그리고 어떻게 구조 원리하고 설비를 설명을 할 때 강조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 연계되는 설비들이나 원리나 구조는 다 뭐하고? 소방, 그죠. 원론이나 소방 어떤, 그죠. 계산적인 문제라든가 소방의 피난 방법이나 또 진화 방법이나 왜 이걸 써야 되냐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럼 뭐예요? 다 설명을 했으니까 1번, 2번, 4번은 맞고 답은 3번. 소방구조용 비정량은 구조용 피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용이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감소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 피난기구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그래서 내완구조,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그 밖의 다른 건널복도 이거로 추가로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64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분말 소화 약체의 가합용 가스 용기에는 최대 몇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강조했던 거죠. 기본적인 압력 조정이 얼마? 그렇죠. 2.5에요. 2.5. 이거는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될 가장 설비들의 큰 특징 중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의 가합용 가스 용기에는 어떻게? 3명 이상이 설치할 경우는 2개 이상의 전자 개방 밸브를 구분하라고 수업 시험때를 했던 부분들이죠. 세 번째.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뭘? 그렇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압력금이. 2.5 메가파스칼. 강조. 노란색을 강조한 거는요. 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설비의 기본 숙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축. 가압용은 질소 40, 추가압용은 질소 10 이렇게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때는 20g, 배관, 청소형은 별도다. 이런 것도 강조했던 부분들의 시험에 계속 나와요.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시험에 오